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삼성동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교통망은 물론 편리한 생활문화환경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를 이끄는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바로 이곳 삼성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시작 청담동과 맞닿아 있어 대도시의 모든 생활권을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삼성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삼성. 이처럼 이미 완성된 삼성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까요? 과거에는 도시의 구역을 평면으로 보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도시개발 트렌드는 입체도시, 즉 3D시티입니다. 한국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서울을 3D시티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3D시티는 기존의 교통시스템을 지하로 내리고, 기존의 지상에 있던 도로는 공원으로 바꿔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지상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입체도시 개발의 중심에 바로 강남구 삼성동이 있죠. 삼성동처럼 모든 시스템이 밀집한 지역이 3D시티로 바뀐다면, 강남구심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심각한 교통 및 공예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의 진정한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3D시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 삼성동.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에 GTX-A, GTX-C 노선과 도시철도 위례신사선, 서울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은 물론, 기존 도로를 지하로 옮겨 버스와 택시 환승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완성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장 아래층엔 철도 노선, 그 위에는 공공상업시설, 지하 1층에는 지하차도가 배치되고, 마지막 지상에는 녹지광장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기존 영동대로 위치해 만들어질 광장은 약 18,000제곱미터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마치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지하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환승센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3D시티를 건설해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프랑스의 라데빵스죠. 2007년에 완성된 라데빵스는 유럽 전체의 교통허브로 기능하고 있고요. 그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아마존 등 500개 이상의 유수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상은 모두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하공간에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을 밀집시키는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교통허브는 물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중심이 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하루 유입 인구 60만 명 이상의 경제 가치를 오롯이 담은 이곳에서 새롭게 열리는 삼성동 라이프.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완성되면 삼성동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세계적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가 된 삼성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겠죠. 문화, 자연, 역사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게 될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 일대. 서울시는 이 지역을 국제회의,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합친 마이스 복합단지로 특화하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으로 성공한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가 있는데요. 마리나베이센즈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주목받으면서 개장한 뒤에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을 14.5%나 높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국제교류복합지구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삼성동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곳엔 현대자동차그룹 통합사업과 호텔, 업무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것입니다. 또한 삼성역 주변부터 한강 사이에는 대규모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지하와 지상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3D시티로 변화할 예정이죠. 삼성동에 들어설 3D시티는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강남지역, 나아가 서울시를 거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신도시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3D시티로 변화를 꿈꾸는 서울, 그리고 그 첫 수예지, 삼성동의 미래.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이제 삼성동은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기업, 문화, 교통, 일상을 품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까지 갖추며 변화할 삼성동 그리고 그 모든 가치를 품은 삼성동과 힐스테이트의 만남 강남의 중심에서 만나는 시그니처 라이프 힐스테이트 삼성 서울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새롭게 만들어낼 힐스테이트 삼성의 미래가치는 무한대입니다.